첫번째 게임은 아미배틀 시뮬레이터 한 게임이구요 저번에 했던 에픽배틀 시뮬레이터 2의 첫번째 버전인거 같습니다 이거 만든 제작사에서 전에 만든 게임인거 같죠 저번꺼는 1000만 다운로드에 4.6이고 이번꺼도 같은 4.6인데 이번엔 100만 다운로드에요 저번꺼보다는 약간 다운로드수가 적은데 약간은 아니지 10배차인데 자 일단은 뭐라고 해야하나 이번께 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저번에 이때 배틀 에픽배틀은 2월달에 최종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건 3월달에 최종 업데이트가 된 게임입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저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한지 알죠? 당연히 업그레이드도 있을테고 어 이번에 저번에 있었던 이 두 녀석도 여기 있네요 에픽도 여기 있구요 땅크 로봇도 전투기 잘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런식으로 어 전보다 훨씬 싸네 전투력은 어때? 전투력도 더 센거 같은데? 근데 탄수가 있어 탄이 아니라 아냐아냐 이게 데미지구나 이게 데미지고 이게 거리겠구나 이건 아직까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아직까지 밝혀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형 같은 것도 있나봐요 전투력 없던 8명까지 가능하며 800원이 있다 라는 뜻인거 같죠 이거는 이제 거리가 100까지 가능하며 훨씬 느리지만 데미지가 50이다 적들은 얘인거 같죠? 음 이거 이제 6명 있는거 같구요 레벨 1이고 대포 대포가 약간 기네 그리고 이건 아마 화염방사배인거 같죠? 땅크들 공중 땅에 박아놓고 쓰면 공성이라고 하는게 날라나? 음 스페셜도 있고 스페셜이 아니구나 오 에픽 여전히 있구요 일단 뭐 여기까지 여기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쓰게 되겠네 그러면은 자 가자 단순하게 얘네 하면 되는거 아니야? 얘네 큰 차이가 있는거에요 둘이? 데미지 차이가 나네 별 차이 없는거 같다 그러면은 시작 흐흫 대따강해 야 대따강해 오케이 다음 레벨 이번꺼는 음 두번째꺼 6명인거 같은데? 댓글에 탱크를 쓰면은 다 이긴다 그러더라구요 한번 해보죠 탱크를 써보고 싶었어 너무하네 이건 좀 뭔가 전보다 밸런스가 좀 안맞는거 같다 어 이거 조금 약한 대신 빠르네 훨씬 이게 더 괜찮은거 같은데? 거리는 좀 짧아도 체력이 엄청나구나 아 체력이 좀 적네 쟤가 저번에 곰푼 같은 녀석은 없네 꿈꾸는 가성비가 좋았어 얘는 스플래시가 있으니까 더 좋은거 같긴 한데 어 이거 되게 빠르다 별로 안좋을거 같애 별로 안좋을거 같애 되게 빠르긴 한데 별론거 같은데? 아냐 데미지 어 데미지 같은거 생각하면 훨씬 괜찮네 가도 100원인거 아냐 아 아니지 얜 얜 60원이지 얘가 100원이고 어 그래도 더 좋은거 같은데? 어 약간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어 이거 하나 가자 얘는 한번뿐인가봐 여기 두번째 탱크 한번 가죠 땅에 박아놔 짝네 방어력은 꽤 튼튼한 편인데 가자 자폭이야 자폭 아 세번째꺼였구나 아 생긴거로는 구분이 안된다 나는 야 여긴 30초야? 야 안돼 그렇지 아 아까 저번거 5초였기 때문에 좀 곤란하거든요 250점에 두개 넣었대 속도 차이가 나네 와 원거리 탱크야 120에 애는 800에 이거 두개 가면 딱인데 탱크가 짱인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탱크가 너무 쎄 탱크가 너무 쎄 그리고 이제 공중 탱크는 공중 못 때리나 궁금한데 아니 때리겠지 번에도 아 여기 있네 공중 때릴 수 있네 여기 써있네 얘는 못 때리고 아 지상 아 그래? 이렇게 보는게 더 맞지 어 스타크래프트에선 탱크가 공중을 못 때리고 이제 마린이 하늘을 때리지 않아요 자갈 번 이건 공중만 때린데 이거 한번 해보죠 공중 특허 아닐까 쏴봐 아 맞아 자폭이지 야 그럼 저거 공중에다 하면은 공중 자폭도 되나 저기요 여기요 그렇죠 그럼 나 공중 나도 할래 어디 보자 이게 정비가 좋네 이렇게 두개 또 때릴거 없니? 공중이 조금 비싸구나 되는거지 공중 된다 똑같은데 이러면은 아 똑같네 아 똑같 야 제대로 제대로 하자 그만 놀고 제대로 해 탱크면 돼 탱크면 충분해 탱크면 충분하고 그거 있어 어 몸을 댈 놈이 필요하나 100원이라는게 조금 애매하네 여기 이거 돼 그렇지 그렇지 땅크야 땅크가 엄청 멋있네 약간의 스플래시도 있는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러지마 돌아가 이번에는 1,200원에 줬어요 이정도면은 뭐 볼것도 없는거 탱크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 기승전 탱크 아닙니까 아 이게 더 짧아 아 이게 더 짧아? 어 신기하네 이게 더 기네 어 기승전 탱크 아니냐 인구도 별로 안먹어 이걸 어떻게 막을라고 어 이번에 다른 헬기였구나 음 안돼 탱크 너무 넘산데 아 잠깐만 이거 선택지가 없어 닫아봐 다음 자폭 두개 여기도 이제 자폭이가 있다는건 참 이 자폭이가 여기는 더 싸네 반값이네 거기보다 근데 좀 세단 말이야 이게 혼자 다 받아주겠지 40이지만 아닌가 안될려나 여기까지 원거리 한번 좀 써보자 긴거 없냐? 무슨 탱크? 이거 200짜리 탱크죠? 아 이 탱크인가? 이건가보다 300원짜리 되게 센 탱크네 저거 어떻게 이겨야되냐? 쟤 탱크가 너무 강하게 그냥 탱크야 스페셜? 얘는 뭔데? 얘는 뭔데 이렇게 약하냐? 속도는 빠른데 또 탱크가 너무 넘사다 인간적으로 저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요거랑 땅크 미만 잡인데 가만히 생각해도 가! 이거 쏠라니까 조금 걸리긴 한다 얘네가 어어어 아깝네 저 때문에 이걸 하나 봐야되잖아 하나 더 봐야되잖아 탱크 때문이야 재밌다 근데 이거 재밌어 얘 잘 만드네 게임을 여기서 이쁘게 잘 만드는구만 땅크나 하자 땅크 미만 잡이 다 안되는거 땅크가 많은게 짱이야 남은 돈 쓸 필요도 없어 쏴! 그렇지 노답 기승전 땅 기승전 땅 DPS도 되게 좋아 저게 이건가보다 그쵸 기승전 땅 땅크 땅크야 자 화력이 원거리 화력이 쎄서 전에 에픽 시뮬렛에서 다르게 자폭맨이 조금 더 약할거 같애 근데 싼거 같애 원거리가 좀 많으니까 쟤 근거리가 없구나 자폭맨 빼고 어 땅크 이거 다 끝나는거 아니야 땅크 선에서 진짜 다음 진짜 땅크 선에서 다 끝날거 같은데 야 한번 해보자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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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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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맞춰야돼 어떻게 해야되려나 한번 이거 해봐 아 몸을 대야돼 몸을 대야돼 몸을 대야돼 이거 게임이냐 옛날에 그 애기들이 만든 게임 보는거 같다 몸을 대고 후열에 얘네가 얘를 두면 되겠다 괜찮네 얘네 훨씬 싸잖아 그렇진 않나 80원 두 마녀 160에 잠깐만 160에 더 괜찮네 더 괜찮네 몸을 대면 돼 몸만 대면 돼 이걸로 오면 되는게 낫겠지 200 200 400 400 차이가 있냐 이거 아 탱크가 너무 좋잖아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잖아 좀 야 이걸로 하자 어 이걸로 하자 괜찮네 엄청 튼서하네 이거 두개 뒤까지만 안 날라오면 돼 안 날라오기만 하면 돼 가능? 야 왜 야 이거 뭐냐 이게 야 이거 심했잖아 야 이거 아주 과하네 야 원거리가? 혹시 모르지 또 원거리면은 닿기 전에 죽일지도 모르잖아 가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야 저기 이렇게 기냐 쟤네도 있네 쟤네도 있네 얘네가 야 이러면 갑자기 걔 하드코어해졌어 나도 저걸 해야겠어 스플래시 안 밖에 할 수 있겠다 땅에 박아놈이니까 어 갑자기 엄청 어려워졌어 땅에다 박아놓자 땅에다 이거 박아놓고 나도 너무 체력이 매관이가 없대 이거는 약간 이제 절이랑 다르게 방어력을 보는게 아니라 데미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걸 봐야겠어 첫발을 좀 분산시켜주고 그쵸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두개를 해서 양쪽에 분산시키고 중앙쪽에다 데미지를 해서 아 스플래시 필요해 내 생각에 그래도 탱크가 센거 같애 그래도 탱크가 센거 같애 그래도 탱크가 센거 같애 대박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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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치 안그치 탱크센 이겼어 솔직히 탱크센 이겼어 잘못했어 탱크센 이겼어 이거 이번거는 완전히 초기화가 되네요 휴스톤 표시로 바뀌어 있구요 이게 전보다 더 나은거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딜 분산해주고 딜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내가 좀 헷갈려 자폭매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애 땅크야 아 이제 졌다 야 야 야 야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상관적으로 야 전부 다 한 3배는 어렵잖아 야 갑자기 이렇게 나올 거야 튜토리를 해줬어 여태까지 여태까지 좀 심하기 쉽긴 했지 근데 너무 한 번에 올린 거 아니냐 나도 얘랑 비슷하게 가볼까 한쪽에다가만 하고 여기다 두 개를 하자 두 개를 해서 여기다 다 딜 분산을 시키고 내려 위쪽에다가 데미지를 넣어서 아 너무 근데 금액이 부족해 저거 생각을 하면은 분산을 해서 때리고 야 이거 좀 아 탱크 중요해 이거 탱크다 엄청 튼튼해 탱크는 3명짜리 하나만 하자 하나만 넣고 발사하기 전까지 몸 대주면 돼 이런 거 이거 이거 탱크야 아무 생각해서 이건 탱크야 탱크밖에 없어 답은 탱크다 야 이거 좀 아니야 야 이거 너무 비싸 얘네는 금액이 달라 우리 애들이랑 이거 가성비 얼마나 좋은 건데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야 씨 집에 이걸 좀 안 잊어 여기다 배치해 어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여기다 배치 여기다 배치하고 막고 막고 그리고 몸을 댈 게 필요한데 얘 해야되나 그냥 야 이거 참 더 덜 튼튼하네 얘는 야 이거 좀 심하잖아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아무리 봐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얼마야 쟤 봐봐요 400원 얘 여섯 몇 마리야 10마리? 600원 1000원 얘는 아 야 레벨이 3이네 거기다 심지어 다? 난 레벨 1인데 나? 야 얘는 540원 아까 몇 가지 샜죠 1000원에 어 1500원에 몇 마리야 이거 여덟 일곱 여섯 열두 마리 나갔나봐 1000원으로 해 2500원 2500원 9마리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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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 900원으로 해 야 거의 한 3300원인데 야 3300원인데 너무한거야 1200원으로 잡는거는? 3300원에 풀업이야 이거 좀 심하네 원고 원고 아 공중으로 잡으라는 뜻인가? 공중 때리는거 몇 마리야 공중 지상 안 때리지 어 지상 다 못 때리는구나 공중으로 잡으라는 거구나 어 그렇구나 내가 멍청했네 깊은 뜻이 있었어 아무도 못 때리네 참 야 너무한거 아니냐? 아 나 이거는 상상도 못했지 왜냐면 때릴 줄 알았지 야 못 때린다는게 좀 이상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비싸긴 했어 이걸 눈치껏 잘 깨보라는 그런건줄 알았는데 적은 때릴 줄 알았어 남은 못 때리고 아니 저렇게 쟤네만 있길래 이거는 엄청 강력한 템크가 나온거 같은데요? 당연히 공중 때릴거 아니야 쟤는 이거 가자 그걸로 자폭으로 자폭으로 그냥 끝날거 같은데? 어 야 야! 잘 생각해봐 어차피 두방이야 그니까 데미지가 400이 넘게 들어간다는거지? 최소 400이라는거 아니야 그러면은 ㅋㅋㅋㅋ 저렇게 많을 필요가 없네 이거 몇마리만 하면 되겠다 3마리만 하고 절 녀석을 잡을게 필요하네 400이니까 최소 이게 낫겠다 어 그쵸? 다른 애 습을 마셔서 금방 죽을거 같애 야 근데 저걸 못잡았네 아 어 잡았어 잡았어 이겼어 이겼어 이긴거니? 그렇지 기승전 탱 아 천원 많이 준다 이거는 보석을 엄청 주네 아까 그거는 상성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보다 얘 너무 눈치가 없었네 이거 상성이니? 야 뭐냐 얘는 이거죠? 얘 하늘 못 때려 그냥 공중으로 싸우라는 거네 아 이거 좀 너무 너무 좀 좀 그렇네 이거 좀 게임이 하늘 못 때림 하늘 때림 나 얘로 할래 쟤네랑 다르게 생겼잖아 다르게 생긴거 할래 자리가 남아요 자리가 남아요 이러면 이게 이겠지 그냥 공중 쟤네밖에 없는데 야야야 뭐야 야 뭐 근접이냐 뭐냐 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싸우는 거겠지? 야 왜왜 쏴 얘네 못 쏜다며 아 얘는 공중만 때리네 또 아니구나 지상 때리네 개신박하게 때린다 야 이겼네? 요란함 그 자체 야 저거 운전하려면 진짜 보통 정전으로 안되겠다 야 운전하다 죽겠다 야 다음 땅크 땅 공중 때리죠? 그냥 공중 때리는 탱크로 나오면 되겠네 이거는 아 이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인간적으로 400원 자리 있니? 얘로 하자 그렇지 야 저거 세다 지겠는데? 아냐아냐아냐 아직 센놈이잖아 그렇지 기승전 땡 이것도 땡크 미러전 가야될 것 같은데? 얘가 35지 얘보다 먼거 있냐? 40이야 차이도 안나네 그럼 아 이거 되냐? 리치적으로 해봐 야 주 보병은 낄 데가 없어 탱크끼리 싸우면은 아까는 보병이 너무 많아서 그런거고 금액적으로 음 안돼 아 야 튼튼하긴 하다 그렇지 안돼 4대야 4대야 4대 그렇지 약간 밋밋해지네 야 저게 모바일 게임이야? 야 저게 모바일 게임이야? 잘 나온다 요즘 게임 저런게 있어야지 야 요즘 우리나라 게임 너무 밀리는데? 우리나라 게임 매가리가 없는데? 아 이거 당연히 탱크죠 그냥? 이거 좀 게임이 좀 그지게 하네 일단 나 앞에다 뚱땡 두고 뚱땡 하나 더 둬 가라 가라 엄청난 탱킹력이야 그렇지 저거 세네 은근히? 별로 볕에 대지도 않는데 아 탱크면 가면 된다고 그래서 나는 탱크면 보병도 다 낄 줄 알았지 자 역시 좀 그렇네 공중으로 가면 되겠죠 이거는? 이건가? 아까 그 쌓았던게 엄청 세네 남는거 울려 가자 야 야 야 야 상식적으로 널 때리는걸 써야되는거 아니냐? 야 미친 게임이네 야 네알팜 저 어떻게 구조되는거냐 수익구조 광고를 수익으로 받는거냐? 과금으로 받는거냐? 모르겠다 저거 하려면 약한애들이 낫겠다 아싸리 그냥 너무 약한애들이 날거 같애 이게 날거 같다 어 이게 왔다갔다 거리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후발주자는 와 되게 세보인다 하나 더 하자 그리고 하나 더 할래 이거 이게 맞는거 같애 왔다갔다거리는게 데미지 분산을 다 해주지 야 엄청나구만 아주 너무 야 이거 전에 비해서 너무 좀 개판이긴 하다 게임이 좀 이렇게 보니까 야아 딜좀봐 와아 괜찮네 쟤 근데 고병도 하는거 없이 그냥 쳐먹고 있어 야 너무 못때리는거 아니야 근데? 아 야 그냥 쏘면서 다녀 야 회피하는게 더 웃긴다 나는 어디가는거냐 저차는 아 야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칸을 보냈어 아 아직 남았었군요 삼백 어 자풍면에 공중에 아 이거는 자풍면에 어그로만 끌어주면 되겠다 세기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탱크로 땅크 해버리면 될 듯 더 빠른거니 뭐니 아 얘가 더 약간 더 빠르네 나 가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렇지 몸 잘되고 있구요 제육청도 있네 하지만 땅크 앞에서 장사 없지 땅크 숫자 좀 봐 땅크 숫자 이것도 공중이냐 잠깐만 공중이 너무 독보적이야 이거 솔직히 쎄 지상 저거 그럼 어떡해 이거 그 왔다갔다 하는거 가야된다는거 아니야 그쵸 왔다갔다 하는게 진짜 쎈거 같애 근데 이거 이거지 이거 엄청 쎄 미쳤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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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야 야 그냥 이거 해야겠다 자폭이 못 받아줄거 같애 다 떨어뜨려 아 그거 말고 개판이 개판이 따로 없구나 진짜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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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터뜨려보면 안되냐 내가 전지도 모르겠다 이거 와 천천하네 뭐 야 안 쓰고 가면 어떡하니 아 아니 참나 이거 야 긴거 있지 공중이 좀 잡고 있어봐 야 저렇게 느려? 아 저렇게 빨라? 뭐라고 해야되냐 아 몰라 그래 일단 그애부터 아래부터 제거해 아래부터 아래가 화력 쎄니까 어 이긴거 아니냐 아니군요 야 이거 일반 탱크를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아 나 이거 밸런스를 모르겠어 그냥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오는 사이에 좀 쏠 줄 알았 두 번은 쏠 줄 알았지 딴까 빠르네 아 그리픽 잘 뽑았다 저거 그냥 아예 올 탱크 해볼까 진짜 모르지 또 될 수도 있지 두 개 터졌어 의외로 어 저기 다 분산 됐어 제발 먼저 쏴줘 제발 그렇지 어 여기도 하나 있네 그렇지 야 뭐야 야 이거 뭐니 야 올 땡 앞에서 장사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에는 가라 가라 올 땡 가라 야 아닌가 장사 있네 야 이거 한 판 만에 범벅하게 하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야 이거 좀 아닌데 야 스플래시가 필요할까 이게 어 저렇게 개 싸워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까우면 부딪힐 것 같고 이 정도면 딱 안 맞을 것 같애 어 이렇게 하고 뭐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감이 안 오는데 나는 해봐 모르지도 분산 잘될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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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떨어졌어 나 왜 이렇게 느리냐 야 데미지도 약하고 아 이제 뭐하자는 거야 저거 왜 저렇게 느려 0.1 저렇게 느렸어 원래? 350 아 이거 좀 힘든데 많이 힘든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 이 이 전투력이 이해가 안 돼 나는 큰일 났어 이거 아싸리 튼튼한 걸로 갈까 그러면 저 삼배거리인데 너희가 사주는 걸로 하고 그래 화력은 너희가 보충해주면 되잖아 너희는 가성비가 좋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 알면서도 지켜보게 되는 이 마음 야 저거 좀 심했네 이거 어떡하냐 진짜 전이랑은 난이도가 급이 달라 전에는 그냥 솔직히 대충 하면 됐는데 이걸 좀 올려야 되나 1레벨로 다 갔거든요 70까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텀마다 막히냐 아 큰일 났네 이거 근데 땅크가 의외로 괜찮아 가성비가 그냥 땅크가 그냥 땅크가 괜찮고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솔직히 탱도 돼야 되니까 이거 스플래쉬만 안 뜨게 바꾸자 여기다 하나 끼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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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거리가 돼야 되는데 거리가 될 만한 게 없어 솔직히 이거 어떻게 아니면은 분산해줄게 필요한가 이거 어때 이거 80은 제일 길잖아 80은 다 닿기지 끝까지 그리고 너가 혼자서 여기 어그로 끌어줘야 돼 아씨 답도 없네 진짜 야 저거 아니죠 아이 뭐 저거 너무 약하네 저거 아이 보병으로 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보병 함 가 25니까 100 야 화염방산기 100명 가봐 좀 떨어뜨렸어 어 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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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좀 너무 떨어뜨렸는데 이거 얘는 사거리가 이래서 이따 가봐 저기요 쏘고 죽으세요 아이 뭐하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사거리는 돼야 돼 사거리는 돼야 돼 사거리는 돼야 돼 사거리는 돼야 돼 어이구 무시무시하네 이거 자 오는 동안 두 발 쏠 수 있나 제일 멀게 하면은 아냐 두 발까지도 못 쏴 100이나 되는데 제일 먼 거리로 해서 두 발만 쏘면 어떻게 될 거 같은데 100인데 어린 거 아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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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습니다 야 깰 것 같은가 보네 멈추는 거 보니까 야! 재시작 하지마! 전에 깨 더 재밌었어 어, 전에 깨 훨씬 재밌었는데? 너무 좀 정신이 없다 화력으로 저렇게 해버리니까 역시 약간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보는 맛이 있는데 그냥 탱크 같은 걸로 싹 다 밀어버리니까 맛보시는 게 없어 화력을 잘 분산할 수 있게 여기다 두 개를 배치하고 가자 아, 이게 뭐니? 아, 씨바야 화력 왜 이렇게 낮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씨바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800길 깔 수가 없어 어떡하지? 이거를 멀리다 박을까 그냥? 이걸 멀리다 박고 그래 저거 대신 이걸 박아 그냥 깊이에서 조금 나은 거 같아 저게 일반 탱크가 난 거 같아 그냥 분산이 되니까 어차피 이거 맞으면 가는 거 똑같고 해봐 어, 둘 다 둘 깨 둘 깼어, 둘 깼어, 둘 깼어 아, 어따가 쏘니? 야! 어따 쏘세요? 아, 미치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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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해봐 잘해봐, 할 수 있어 아, 야, 못할 것 같아, 딱 봐도 아, 씨 야! 탱을 더 대야 되나? 아, 근데 너무 아, 방금 건 좀 심했어 방금 건은 한 세 마리 정도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쳤다 해서 이거는 딜 분산이 좀 컸어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이거는 할 것 같아 이거 어때? 데미지 두 배가 더 세네 미치게 이미 250원에 250 썰어, 썰어, 썰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너ie 여기서 150원 자리 없네? 가상적기 150원에 싹 해줄만한 거 없어? 빠른거 맞어? 왜이렇게 약하냐? 오오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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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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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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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겨 진짜 이겼어 진짜 이겼어 아니야 아니야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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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번거 괜찮았어 이번거 괜찮았어 이번 굉장히 가성비 좋았어 땅에 붙어있으니까 스플레지를 안 맞을거 훨씬 낫다 야 근데 이거 보병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렇게 될거면은? 야 뭐 보병 한번만 해보자 한번만 해보자 한번만 일단은 얘네로 약간 몸을 대주고 아 몰라 해봐 해보고 생각해 해보고 해봅시다 의견이 없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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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없어 오늘 의견이 없는 날이야 해보고 생각해야돼 왜이렇게 안찍어지냐 아 25구나 아 25구나 가 야 야 야 택도 없네 아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까 그걸 할까 그냥 떨어뜨려서 딱 값어치만큼만 하는데네 큰일났는데 이거 이 60이잖아 그러면은 일단 더 때릴 수는 있겠지 그럼 여기다 그냥 싹 다 지어보자 두개씩만 안 깨지면 돼 아 저 공중전역이냐 야 야 야 너무하잖아 진짜 앵간히 해 어떻게 해야되지 진짜 시간차로 어구를 주면서 원거리를 잡아야되나? 점점점으로? 아 진짜 그렇게 하자 이제 이제 어차피 할거 다 해봤어 깨야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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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리만 어구를 줘 네 마리만 더 줄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줘 하나 둘 셋 Trep 하나씩 받아주는거야 어 뒤엔 놈까지 맞는건 좀 오반거 같은데 F c 야 스플래시 안맞게 떨어뜨려봐 여기다 하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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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튼튼해서 몰라 아마도 나는 몰라 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어떡하냐 아주 특별한 일을 보여줄게요 아니면 화력으로 할까? 200원짜리 그걸로? 화력이 더 나을 것 같아 이거 너무 탱에 치중할 필요가 없어 뭐 딜이 너무 없어 지금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가자 발사 느리니? 그래 발사 한 번 더 한 번 더 되냐 되냐? 그래 역시 화력이었던 거냐? 되는 것 같은데? 야 됐어 됐어 야 두 번째 탱크가 짱이네 그래 화력이 나와야 돼 역시 딜이야 두 번째 탱크로 간다 두 번째 탱크로 간다 이번에도 가자 가자 뭐야 저게 어어어어 못 때리죠?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보이냐 저거 청소를 해버리네 그냥 DPS 짱인데 근데 그렇게 범위가 넓진 않네요 저번 게임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펙트보다 오히려 거시기 했는데 오히려 짧아 딱 적당하게 하고 뺄 수 있겠다 이거 어렵다 너무 많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적당하게 할 수 있고 재밌네 땅크죠 활약으로 가자 2번 땅크 2번 땅크 가자 모든 딜을 받아줄 스페셜한 녀석이 필요해 멀리 되냐 어 딜이야 야 저거 좀 야 이거 좀 무식 어 아니야 탱크야 기승전 탱 탱크 가성비 무엇 1500원 잡는 만큼 주나봐 이건 탱크면 그냥 잡죠 아무리 봐도 이 녀석이 답이었어 두번째 탱크였어 답은 첫번째 탱크라며 어제는 그렇게 댓글 촉이 잘 맞더니 오늘은 좀 아닌가벼 음 쓸어버려 화력으로 민다 어디서 어디서 헬리토 어 야 왜 저렇게 세냐 야야야 왜 이렇게 세냐 아 여기다가 좀 딜 치중을 했어야 됐어 내가 너무 딜롯을 남겨놨어 야 좀 치워봐 중요한 중요한 타이밍이야 야 저게임은 성인인증 해야지 깔리더라구요 되게 귀찮아 성인인증하기 제일 귀찮은 사람은 성인이라고 어 야 이거 좀 많이 강한데 이거는 탱을 세워야겠다 안되겠다 그래 야 야 야 아 너무하네 진짜 야 저렇게 뭉치면 두마리씩 날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한마리밖에 안맞아 저렇게 얇은데 애같은거 나 너무 힘들게 한다 야 이거 봐봐 지상 되잖아 공중밖에 안떼어진데 잘못 써놨나봐 아 이게 이거구나 죄송 디자인이 너무 공중 때릴 것처럼 생겼어 야 야 잘 잡는다 어 지상을 못 잡아서 문제지 야 이거 탱크 잡았으면 이겼을텐데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어 데미지 쎄잖아 나도 나도 뚱탱 3개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하다 공중 먼저 때리는게 맞는거 같아 나도 내가 보기에는 저격 한마리만 둘까 저격 한마리만 둘까 아 저격 한마리가 의미가 없구나 공중밖에 못 때리니까 이거라도 주자 이거 은근 괜찮은거 같아 3점이니까 야 야 업글 해야되냐 야 나 1레벨로 깰거야 업글 하기 싫어 업글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막 그러면서 이분은 저도 돈도 안줘 가차없어 2점이 총 저 딜이 너무 세게 들어 약한거 한개에 알 꺼같애 그냥 5% 가사 어떤 고 О elas 줄 쟤 공중 못 때리냐? 야 근데 너무 쎄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좀 심하네요 모르겠어 나 이거 어떻게 쌓였을지 너무한데 이거 좀 지상으로 안되잖아 지상으로 안되는 게 낫지 아예 안 먹히니까 내가 이 공중이 너무 난잡스럽네 아 이걸로 할까 그냥 혹시 몰라 또 능력에 따라서 이 짝에 두 개 어 모른다 튼튼하다 어 이겼다 아닌가? 아냐아냐아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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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짓다 아 저 진짜 화력 쎄다 진짜 엄청 쎄다 이거 아 이거 공중 못 때리나? 아 근데 저렇게 생기는 공중 때리잖아 보통 진짜 공중 못 때리나? 자 보자 에 설마 아냐 공중 다 때려 공중은 얘 빼고 다 때려 얘들 둘 빼고 얘는 얘는 때리는 애들이야 얘네도 탱크도 때리는 애들이고 탱크보다 가성비가 좋을텐데 어 탱크보다 가성비가 좋을텐데 왜 못 이기는거지? 얘네가 더 쎄서 못 이기는거야? 3레비를 해서? 그런거야? 너무한거 아니냐 그거는? 0.6에 80이야 어이 어? 아냐아냐 금액 차이가 나잖아 이거 하는게 더 나아 훨씬 세 이게 이걸 다 하는게 아 뭐하냐 땅크를 세우고 음 쏘는걸 하자 자 이걸 먼저 해서 공중을 먼저 제압을 하자 그래 괜찮은 발사인거 같애 공중을 먼저 쏴버리면 아예 어떻게 되겠지 아 왜 여긴 또 안되냐 기분 나쁘게 100원이 남았네요 짜증나게 아 아 아 이거를 처음부터 했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어 이거 헬기 모였을 때 맞춰버리면 탱크 맞았어? 참 아 너무 약하다 하 쟤가 너무 많어 나보다 훨씬 많아 이거는 약간 상승 찌를것도 없잖아 공중 대잖아 탱크를 제압을 하고 자폭을 하는게 나을거 같애 아쌀이 뭐 하겠다 싶으면은 솔직히 저거 화력 너무 세 저거 발사하는거 어 저 화력이 너무 강해서 다른걸로 비교가 안돼 그냥 근데 이거 왜 못 맞추냐 공중 아 보병이 쏘는거니까 못 맞추긴 하겠는데 사람이 기분이 좀 그렇다 자 80에 30 이거 한번가? 너무 느리게 쏘는데 빨리 쏘는게 나은거 같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해서 안통했는데 소용이 있을까 다른게? 야 아 왜이렇게 왜이렇게 아 왜이렇게 안되냐 이거 남는건 역시 이분이지 준비해라 야 그렇게 맞는건 조금 어? 아냐야 너무 강하다 진짜 야 저거 같은 화력 아니야 아무리 봐도 탱크보다 쟤가 훨씬 빨라 근데 이 좀 비벼졌다 이거 아 근데 이렇게 아슬아슬하면 안돼요 아슬아슬하면 안돼요 좀 더 이겨야돼 연사가 괜찮은거 같애 그거 쎄 80까지 들어가 250에 이거 괜찮아 이거를 하고 앞에다 탱크를 세우는게 나은거 같애 다른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양으로 올리고 보니깐 탱이 가장 부족한건 탱이다 어 들어와봐 기본적으로 3개는 있어야되고 아냐 이거 해야겠다 어 됐어 야 야 나 너무 열받아 아 섞자 그래 섞자 아 너무 열받아서 안되겠어 섞어야돼 야 박지도 않았는데 다 그러면 떨어지는것 봐 한번 이렇게 해보자 화력으로 잡을지도 모르잖아 잡긴 뭘 잡냐 안되겠어 야 이거 안돼 야 이거 말도 안돼 이거 폭발로 잡아야되나봐 어떡하지? 묻혔겠는데? 야 이거는 써볼 기회도 없다 이거 공중전욕인데 쐴까? 아 이거 여러발 쏘는건가 혹시? 어 아 그래서 저런게 있는건가? 어? 아 그런거면 또 모르지 일단 1번 탱크를 좀 배치한 다음에 저걸 배치를 해보자 공중전욕을 여러발 쏘면 모르지 여러발 안 쏠거 같아서 문제지 쏴봐 어? 아 여러발 쏘는거 같아 단일 타겟이야 아 그렇게 안쎄 어 별로 안쎄 그냥 딱 써있는 값어치 하는거 같아 다 써있는거보다 약간 쎈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 이게 300원짜리라고? 써보자 다 어 다 하나 써보자 이렇게 된거 어? 어 빠르다? 야 근데 하나씩 때리는건 오바죠 섞어서 써야겠다 어 딜이 너무 어 딜이 한눈은 맞아 좀 분산됐으면 셌을거 같애 어 이거 이거 훨씬 세네 써있는거보다 훨씬 강하네 두배는 더 빠른데? 야 이거는 이상하다 야 쓰읍 써있는거보다 훨씬 강해 어 0.36이면 이것보다 이거는 비슷한거 아니야 얘는 얘가 너무 느려 근데 인간적으로 탱크를 잘 섞어야 된다 이렇게 섞고 종류별로 섞자 범위를 약간 띄어가면서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세개 넣고 아 이렇게 두니까 또 자리가 없냐 미치겄네 진짜 야 해봐 해보고 정하면 되지 뭐 야 좀 버벅였다 야 아아 버벅여도 안 버벅여도 못익었어 야 야 너무 끔찍해 어떡하지? 자폭을 해야되나 진짜? 올자폭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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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전에는 통했으니까 몰라 이렇게 맡길땐 한번 해봐야돼 가 너 모르는거야 모르긴 개풀 근데 결과는 크게 차이 안나는거 같다 저 지상을 제거해야돼 저 지상을 제거하고 1순위고 그 다음 자폭을 붙여야된다 저 지상을 어떻게 제거하냐군대 저 지상을 어떻게 제거하냐군대 하핳 이걸로 탱크를 못 제거하면은 답이 없어 그냥 져야돼 조금만 남길 바랬다 진짜 진심으로 어 근데 괜찮네 은근히 어 사거리 괜찮네 사거리를 하는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사거리 싸움을 해야되나? 너무 붙여놨나 내가 아 왜 이게 30이고 30이고 저 탱크 30이잖아 무슨 탱크였저거? 이 탱크였냐? 아 이게 저렇게 센거였어? 어 진짜 아프더라고 어 진짜 안죽더라고 사거리가 빠른애를 해서 60이네 이걸로 이걸로 앞에 세우고 그래 이걸로 앞에 세우고 해봐 어 사거리 싸우면 된다 어 역시 사거리가 필요한 시기가 왔어 어 지금까지는 어 전께 너무 이제 화력 싸움이 아니었으니까 약간 이제 탱을 좀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슬슬 때가 왔다 어 왔어 왔어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올로 하고 탱 세우면 돼 2대 세워야되나? 화력은 내가 더 세겠지 걸어오는 시간이 있는데 자 또 150원이야? 자 뭐 이럴거야? 하나만 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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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떨어뜨렸어야 됐나봐 아 탱크 너무 세다 인간적으로 야 앵관이 세야지 공중을 한 다음에 지상으로 싸울까? 공중 처리를 하고 믿기지 않겠지만 제녀를 탱으로 세우고 앵관이 보내는거지 이거 다섯 여섯대면 이길만 하잖아 저거 탱 세워놓으면 그리고 이거 하나 미약하게나마 탱을 세우고 여기 은근히 잘 터져 몰라 본래 이제 탱커였던 애들이 뒤로 빠졌는데도 못 이기는 수준 음 답 없는데 이거? 못 이기겠어 어떡하지? 그냥 못 이기겠는데 나 1레벨로 안되냐? 아 아 300이라고? 모른다 이거 이거면 몰라 또 다 모르는거 같긴 한데 내가 아는게 없네 큰일났네 야 이미 다 따라 붙어버려서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두 대 잡았어 두 대 잡았어 저거 세대만 두자 그래 저거 세대 두고 그래 저거 세대 두고 탱크 싸움을 해야겠다 이거 음 이거 세대를 두고 요 땅크를 두고 요 땅크를 두고 시작 레벨이 높아서 한방에 안나오는건 체력이 300인데 체력이 300인데 하 그랬구나 원래는 저걸로 쏘면 한방에 죽으니까 깨지는데 아 그랬구나 몰랐진 않은 저거 너무 화력 세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좀 힘들어 두 개만 두자 이거는 쟤네를 먼저 불러오는게 나을거 같애 이거 이 멀 이 거리차를 둬서 쟤네가 불러와서 싸울 수 있게 이송차이가 나니까 근데 약간 딜 넣는것도 좀 느리고 이송차이가 아 겹치니까 진짜 많아보인다 쟤네 자폭을 해야돼 자폭을 해야돼 자폭을 먼저 박자 자폭으로 헬기를 잡고 남은거 땅크로 말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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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고거밖에 못자면 어떡하냐 얼마어친데 자폭을 해야지 아 아 이거 진짜 화력 세다 어 자폭이 싼 이유가 있어 너무 화력이 세 쟤네가 야 기존에 그 먼 거리는 너무 약해서 못 써먹을 그 정도였는데 전에는 야 급이 다르네 어떡하냐 급이 다르신거를 왜 안쑬요? 왜 안쑤요? 망했잖아 어 이거 보였다 광명이 보였다 쟤 안서서 망한거야 광명이 보였어 여기 정도는 충분할거야 너무 뒤로 갔어 어차피 헬기는 앞으로 빠지니까 그리고 같은 조합으로 가자 땅크를 뒤에다 배치를 해서 저 녀석들을 상대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구요 근데 어떻게 되먹은거지? 야 야 아까랑 너무 급이 다른거 아니냐? 아예 뒤에 배치해서 얘네가 그걸 해야겠어 어 헬기 먼저 잡게 해야겠어 그렇게만으로도 해보자 너가 활약해야겠다 또 맨 뒤에다 배치하자 그냥 아싸리 아 가자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노래 노래만 노래만 좀 느린 애 없냐? 너무 빨라 40이야 이걸로 하자 어 느린 애가 난거 같아 아싸리 어 느린 애가 난거 같아 25잖아 더 헬기가 앞에 나와서 탱크 지원 없을때 싸워야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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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템브 없었죠 지금? 모른다 이거 느린게 느린게 도움이 되다니 이런 미친 게임을 봤나 어? 이겼잖아 빠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러면은 그냥 어택장 싸움이니까 이겼어 야 아 이제는 거리 싸움도 해야된다? 아 독한 게임이네 진짜 공중이죠? 어 볼 것도 없이 그냥 공중하면 되죠 공중 때려박으면 되죠 헬기 가자 볼 것도 없이 헬기로 가자 가라 싹 밀어라 싹 밀어라 잘했다 지친다 나 조금 조금 지치는구만 저건 뭐여 뭐였지 저 공중 때리는거죠 원거리 이건 화력이지 어 이건 화력이지 이건 빠른 화력이지 가 가 어렵고 볼 것도 없는데 이거는 음... 청소 죽여 좋아 땅크야 치워 탄력 받아서 쭉쭉 간다 야 이거 진짜 전이랑 차원이 달랐어 난이도가 와 이거는 진짜 그거네 음... 탕크야? 원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탕크야 그냥 죽여 어쭈 제법인데 너무 제법인데 야 잠깐만 좀 심하게 제법인데 이새끼 이거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야 누가 제일 뻔하냐 25 20 일단 일단 전열창크를 뭐 잡고 덩어리 잡는게 중요할까 그렇게 하자 어그로 야 이렇게 안 나온다고 화력이? 아냐아냐 모른다 알 것 같다 큰일 났다 아냐아냐아냐아냐 알 것 같다 큰일 났다 한 놈 빼고 덩어리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얘네 야 저거 너무 강해 350원짜리는 약간 복권이네 복권 그리고 350원짜리 너무 강해 인간적으로 저건 너무 비싸고 강하잖아 야 저건 300이라고 아 진짜 너무하네 저거 야 어떡하지? 공중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화력이 세서 쟤네는 이게 나을라나 차라리 어차피 저거 한방이랑 똑같잖아 첫번째 탱크를 한방에 안 죽으니까 아이고 소드 낀 개풀 속이 뭘 속으로 자빠졌냐 이게 뭐냐 뭐냐 이게 이제 첫번째 탱크 하자 진짜 첫번째 탱크냐? 대상품 없어서 싫어요? 야 관통돼서 죽는건 좀 오바잖아 야 어차피 너무하네 진짜 관통돼 죽는거 오바잖아 탱크인데 도탄 안되냐? 아니면은 그걸 해볼까 나도? 나도 이제 내가 당한게 있으니까 써보자 당한 만큼 갚아줘야되는 법 Chancellor 가봄 난 ring 나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니 세상에 이거 얼마나 많이 잡아야되는데 딜 분산하고 중앙에서 쫙 한번 쎄릴까? 아 이거 80이네? 이거 한번 쓰자 한 번만 더 써줘 야 80맞니? 왜 이렇게 못 잡냐? 아 진짜 결과는 또 같네 기승전 탱이야 거리차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보자 35야 30이야 아 들어가봐 아 이거 틀어놓고 있었구나 잠깐만요 이게 낫겠지 가자 가자 자 튼튼한 탱크들아 그래 딜 좀 다 받아주고 그렇지 얼마나 예뻐 야 너무 튼튼하다 인간적으로 좀 심하네 이거 야 차량 오바야 저조합 너무 좋다 진짜 미쳤다 야 나 저조합으로 해야겠다 그냥 금액 차이가 나서 못 잃을 것 같은데 모르지 또 해봐야 아는거지 티어 차이가 나잖아 아 너무 돌파를 많이 당했어 아 너무 돌파를 많이 당했어 하려고 미쳤어 진짜 야 얘 나는 나는 안 관통되는데 얘는 관통되잖아 킹덤이 대체 몇 편이 나오는 거냐 하긴 저거 재밌어 인정해 저건 많이 나올 만해 저건 재밌어 재밌는 건 많이 나올 만하지 이거는 전략이랑 달라 내가 전략이 아니야 사이에다 배치해보자 설마 일로 쏘면 대학선으로 낫겠어 쏴봐 관통 안됐죠 지금은 나도 관통을 못시키네 아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야 너무하네 진짜 야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할거면은 어차피 위에 아 야 꺼져봐 여기다 활약 집중 여기다 활약 집중 여기다 활약 집중 여기서 그냥 해 참나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 화력 집중 화력 집중을 이용해서 저걸 쓰지 말고 200원짜리 쓰자 매한가지 아니야 저렇게 못잡을 거면은 어쩜 화력 집중 되면은 똑같은 거 아니야 탄은 소비되는 거는 쟤네가 이걸 입으면 충분히 다 쏘겠지 됐어 됐어 될 듯 말 듯 야 이거 올렸으면 됐는데 아 올릴까 야 올리면 지는 느낌인데 나 지고 싶지 않은데 올리면 진 거 같잖아 기분 나쁘잖아 올리면은 내가 빠르게 느꼈던 거는 가짜였구나 적당하구나 그냥 작은 걸로 가볼까 어 저 뒤에 있는 애가 너무 화력이 세서 못잡는 것 같거든요 조그만 걸로 한번 가보죠 조그만 애들로 30 20 20을 앞에 세우고 뒤에다 80을 세우고 더 세워 근데 관통되면서 다 쳐맞을 것 같은 이 느낌 뭘까 15자리인데 저격을 세우기에는 너무 그렇지 탱크를 해서 몸을 대는 것도 관통돼버리면 조금 거시기하고 11자리 저격할까 혹시 모르집도 저격으로 딜이 나올지도 쟤네가 일단 화력을 넣으니까 아 공중으로 가자 같이 힘을려 죽을 것 같은 애들 빼고 공중으로 어그로 끌면서 지나갈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어때 그래 그래 어그로 끌고 어그로 끌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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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끈 건 좋았어 끈 건 좋았어 시도는 좋았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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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였구나 두 번이나? 야야야야야야 못 싸우면 어떡하냐 쟤네가 답이구나 쟤네 탱크 조합이구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일단 해봐 뭐야 다 전밀당했냐 한 번에? 한 큐에? 한 큐에? 아 그건 그건 계산에 없었는걸? 야 이거 그거 해야겠다 그 원거리 긴거에다가 하력을 좀 보고 정해야겠어 예를 들어 만약 이걸 쓴다고 쳐봐 예를 들어 만약 이걸 쓴다고 쳐봐 아니 이거 가성비 별로 안 좋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애 이거 몇이었지? 55 이게 더 낫네 그러면은 1.5에 280이죠 너는 아 네가 더 쎄구나 쎄야지 참나 이거 이렇게 할 줄이야 야 떨어뜨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너희가 어그로 잘 끌면 내 생각에는 그래도 못 이길 것 같다 어 너무 화력이 적다 이거 야야 그렇게 둘씩 굽으면 어떡하니? 아 야 야 한 놈만 더 살았으면 딱인데 아이고 얘네 괜찮은 것 같은데 얘네를 그냥 풀로 다 할까? 물론 화력이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물론 화력이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고 탱크하자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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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랑 탱크하면 되겠지 뭐 가라 어그로 잘 끌어주면 모르지 또 다 어디 갔니? 다 어디 갔니? 야 아 헬기? 헬기 함 가? 그래 헬기 함 가자 저렇게 세단 말야?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데 저렇게 세단 말야? 암튼 앞에 저런 애들 있는게 이렇게 되나? 아 근데 600인 너라면 모른다 난 믿고 있다 짜자리 짜자리 하나 모르긴 뭘 모르냐 그냥 순살당하는데 참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졸라 잘 써 쟤네는 그냥 마이크로 컨트롤이야 나는 그냥 시체에다가 물 붓긴데 쟤네는 급이 달라 어떡하지? 거리 싸움을 한번 할까 그러면은? 완벽한 거리 싸움 완벽한 거리 싸움 근데 이래도 어차피 데미지가 안나서 못잡을텐데 야 근데 저걸로 쏴서 죽인다는게 더 신기하다 나는 진짜 더럽게 늦게 쏜다 지들 쳐맞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보병이 난거 같다 어 보병이 잘 쏜다 은근히 이거 또 런처병으로 가야겠어 어 런처병사 하면서 원거리에다가 원거리 탱크 하나 둬야겠어 보병이 이게 분산이 되니까 스플래시 데미지인데도 보병이 더 잘 버틴다 신박하다 게임 아니 애초에 스플래... 열발 1.6에 68인거 아니야 이거 하자 그럼 이게 더 싸네 얘를 잘 분산을 해서 데미지 딜 분산을 해주고 너희가 잘 버텨주면은 뒤에서 이제 덩어리들이 버텨주고요 얘랑 더 싸게 먹히네 2웨이브 3웨이브 할지 말진데 일단 여기서 한번 딜을 넣어보자 아 개 개팍세네 진짜 4개 해봐 2웨이브 할지 아 너무 쏠렸나 아 야야 헛발을 4발을 쏴버렸어 미친놈이 아 부서졌어 심지어 근데 잘 싸웠다 은근히 어 아까 헛발을 안 썼으면 이겼어 이거 상대방 알파고 라니까 하핳 진짜 걔 독해 얘네 그걸 대포를 한번 놔볼까 어 이거 여기서 정면에 빼곡히 하는게 더 잘 버지는 것 같다 오히려 뒤에서 하는게 스프레시가 더 빨리 터지는 것 같애 그냥 일반 탱크를 할까 야 그렇게 녹여버리면 어떡하냐 아 진짜 너무 독하다 야 야 너무 맵잖아 보병이 먼저 하고 탱크를 지켜야돼 그렇게 해서 후열까지 좀 길게 끌어야겠다 아 이거 해보자 그리고 이번엔 대포를 야 어떻게 얘네가 또 잘 버티기 이해가 안된다 나는 더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겹쳐져서 맞으니까 탕크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오 공중이랑 섞자 스플래치 안 터지게 스플래치 안 터지게 가라 어 야 너무 튼튼하다 저 덩어리 저거 아이씨 참 너무한거 아니냐 어떡해 어떡하지 업을 해야되나 진짜 진짜? 하... 아...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내놔봐 쟤가 더 길지 미사일이 10이 더 길구나 너도 10이네? 그럼 얘로 해야겠네? 해! 몰라 야... 너무 관통하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아... 진짜 이거... 안 되겠는데 공중을 추가해야겠는데? 진짜 다 써야겠는데 있는 걸? 와... 이거... 빡셔 아차 없어 근데 이거 공중을 해도 다 분산해서 때린단 말이야 공포 파기 혼돈이야 진짜... 이게 난 거 같아 그냥 어... 이거를... 세 개를 하고 전원에 보병을 하자 어... 보병 난 거 같다 그럼 화력도 괜찮고 하나님 뒤로 날아가는 게 너무 혐이야 너무 혐이야 거는 뒤로 날아가는 건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저거 너무 극혐이라고... 공중 공중 야 너 하나 가볼래 한번? 시범 타로? 그래 뭐 하나 있어야지 가봐 그렇지 한 발 받아주고 그렇지 전부 다 해서 한 발 받아줬네 야 근데 뒤에 있는 게 하나 터진 건 진짜 너무 혐이다 야 야 그게 왜 맞아? 야 너무 운빨이잖아 이러면은 이겼어 이거 이번... 야 이거 이거 가 맞다 나 어... 가 맞다 시간차다 시간차 저거 돌진이다 돌진 말고 자폭으로 하자 시간차 자폭으로 가자 자폭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시간차로 받고 어 이렇게 박으면 얘네가 포탄을 맞아주는 거고 하... 저세상 게임이네 진짜 돌았네 도라이 게임이네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사거리가 안 돼서 떨어뜨려도 의미가 없어 어차피 붙어버리니까 최종적으로 사이사이에 둬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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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폐! 아... 뒤에 터졌네 저거... 하나 서졌어 몰라 자폭맨을 다 어디... 벌써 다 서졌어? 아 저거 너무 빠른데 쟤네? 어!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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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이거 괜찮았는데 자폭맨이 너무 금방 서졌어 야 근데 솔직히 자폭맨이 가성비가 좋아서 쓴거지 300원짜리 오히려 더 못 버틸거 같은데? 좀 떨어뜨려서 두마리를 할까? 어 여기 앞에다 하나를 하고 저거 가성비 때문에 좋은거지 여기도 하나하고 저 끝에다 하나하고 여기도 하나해 그리고 이걸 빼 어그로만 끌어주면 돼 참나 이거 게임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되냐? 근데 어려우니까 재밌어 저기 어제 그 저번에 에픽 시뮬레이터는 약간 쉬워진거 같아서 제가 끄는 감이 있거든요 적절하죠 지금은 아주 적절합니다 땅크 화력 싸움이다 이번엔 다르게 간다 아 저 자폭맨 때문에 터진거 저기 고도가 낮아서 아아 저런거였구나 어 이겼네 잘가라 야 어어어 야 하하 어썸한거 봐라 화력 야 이거 너무한데? 100원짜리를 보내도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은 근접이라 걸어가는게 닿는데 걸어 닿기도 전에 서져버릴텐데 그럼 이렇게 하자 공중 그거를 하고 얘네들 원거리를 두자 그냥 죽으면 운명이야 그냥 별수없어 죽으면 거기까지인걸로 4개가자 하아 300이라서 다 그냥 터질거 같은데 잘 계산해봐 첫발 첫발을 말해줘야돼 어 첫발 말해줘야돼 해 그렇지 첫발 말해줘지 그래 잘 말해줘야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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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냐? 제발 터뜨려봐 야 야 왜 저렇게 생산해 저거 야 아 비행기가 덜했어 비행기가 덜했어 어 비행기가 더 열심히 해줬어야 됐어 비행기 때문이야 그리고 저렇게 될거면은 그냥 그냥 얘네만 하는게 낫겠다 아 이거 좀 너무한데 좀 음 얘네만 어디 가볼까 한번 공중에서 어그로 끌어줄놈이 필요해 리얼 잘해줘 제발 희망이야 내려봐 내려봐 잘해줘 아무 데나 박아 그냥 아 아 이거 왜 자꾸 빼 좀 뒤에 놓는게 나은거 같긴 하다 음 가봐 어 얘네가 나왔네 날라가라니까 아 그 이제 죽잖아 참나 이거 안될거 같은데 어 그냥 화력이 부족한데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돌아가 가봐 가봐 어그로 끌어줘봤자 좀 한계가 있는거 같은데 야 야 뭐 그렇게 한번 해주고 한번 지나가야지 약간 그게 되는거지 어그로가 아 어그로 좋은데 저거 괜찮은데 어그로 근데 지나가야돼 못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 나 이것만 깨다가 오늘 사라질거 같애 오늘 하루가 졸라 무섭네 조금 보자 지나가야된다 지나가는걸 목표야 두마린 지나가야돼 두마리는 이거 솔직히 괜찮아 화력 통과 안되면은 매한가지야 아사리 붙이는게 나을거 같애 한방에 다 터지지만 않으면 됩니까 통과했죠 통과했고 좋아 좋은 어그로였어 훌륭했어 야 두대씩 터지는건 오바죠 아 진짜 야 그렇지 이겼죠 아 진짜 어려웠어 진짜 어려웠어 진짜 리얼 어려웠어 진짜 근데 이런거 좀 나오란 말이야 여기 공중이네 아 이러면은 그냥 지상가는게 낫지 어 이건 그냥 올탱크하면 될거같은데 음 공중만 쏘는거죠 요거 그럼 공중할 필요가 없지 딱 세어봐 아 이게 안들어가 야 그렇지 스플래치도 없죠 아야야야야야야 이거 좀 너무하네 게임 진짜 야 여기 아 참 이거 됐다 아 아 졸라 암걸리게 쏘네 걔 걔 암걸리게 쏘네 진짜 나도 공중 저거 포탑 깔아야겠다 공중꺼 깔고 지상은 모르겠어 아니면 그냥 아예 지상공중 다되는 포탑만 깔던가 아 거리가 되는데 괜히 정면에 세웠나 괜히 정면에 세웠네 강력한 하나 강력한 하나 이거 에픽이 좀 매력이 없다 이거 과금이 안들거 같은데 어 에픽이 좀 매력이 없네 45짜리 여기다 세우자 그냥 아 이러면 서로 못가잖아 아냐아냐아냐 그렇지 저거 다음은 다 샀지 아마도 다 샀냐? 아 서로 안다니까 터졌어 뭐냐 내가 좀 잘못했네 여기쯤에 세웠으면 됐는데 아이씨 내가 좀 잘못했네 여기쯤에 세웠으면 됐는데 그렇지 됐다 이겼다 야아 아슬아슬했다 어 어? 췄냐? 아 미친게임 이거 아 야 이거 질 정도 아니었잖아 솔직히 저 거름망을 토대로 기여 롱 뭐 땡해 강 탱크 야 탱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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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 단단단단 좋아OK 아우 아우 아휴 원이 훨씬, 야, 투가 훨씬 재밌어 천만 다운로드를 일만 해 이거 공중 가면 이기지 않냐? 그냥 이거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어휴? 보병 너무 많잖아 보병이 너무 붕 떠 이거 밸런스가 좀 안 맞아 해봐 뭐하냐? 야, 바로 앞에 있는 왜 안 때리고 젤 때리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뭐죠? 왜 저래? 공중만 때리는 거 없냐?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자, 얘로 왜 저네를 잡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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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상한 게임 되게 많네 아 탱크 이번에는 약간 이제 매가리 없게 나왔죠 이거 뭐냐 왜 앞에다가 쟤를 뒀냐 어우 근데 좀 세긴 하네 이거 좀 위험하네 공중으로 갈까? 무난하게 보병이 너무 많아 얘네로 하자 강력한 어 야야야야 그건 좀 이거 쏘고 있는 거야? 야 뭐 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야야야 탱크가자 탱크면 끝날거 같다 길게 볼 것도 없다 탱크 그냥 일렬로 쭉 하면 될거 같다 저 관통력이 있는데 관통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 탱크로 이거 두 마리 죽을거 같은데 한번은 일단 해봐 야 저 너무 한번에 많이 터져 고바야 고바야 아 세발이 나가는구나 180으로 괜찮네 아 아까 거는 너무 중앙에 집권했어 헬기를 띄워야겠어 헬기를 너무 같이 쳐맞어 같이 쳐맞어 쟤 무조건 한방이네 근데 아 부시부시하긴 하네 그러면은 한방이 아닌 를 뒤에서 배치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좋아 가자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다섯개 야 여섯개 한꺼번에 보내는거 오바잖아 헬기 띄우고 탱크 보내자 갈수록 심하네 게임 이거 갈수록 이상해지네 게임 이거 헬기 두번 도는게 너무 이득이야 그렇지 다 맞아줬지 좋아 이겼지 이긴거냐? 아 졌네 아냐 아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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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저 여섯발 가량의 화력을 한꺼번에 받아주는건 저거는 솔직히 탱커보다 훨씬 좋아 탱커는 관통도 돼버리는데 탱커보다 싸잖아 이건 너무 좋아 얘를 4마리를 두고 아 이것만한 화력 별로 없는거 같은데 그 분? 그 분? 이 분들? 그 분 나쁘지 않은거 같다 가라 보병도 제거해주고 야 이번에 너무 한 번에 녹았다 야 아 이거 너무 운빨이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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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어 하지만 의미없죠 보기는거 맞죠? 공중을 섞자 어 너무 멀어서 저걸로 거리싸움을 할 수가 없어 아싹 이걸로 하기에도 보병들이 있으니까 이거 쭉쭉 세워봐 세우고 공중 공중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거도 아닌데 이거 몰라 해봐 해보면 알겠지 간통은 관통에서 뒤에 둘 수가 없으니까 야야야야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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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설마? 설마? 설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먼거 아니냐 저거 어 근데 차 안터진다 아냐 터졌구요 어 두방이네 가해를 비싼걸로 하자 어 응 어 근데 괜찮네 은근히 잘 버텨주네 200이면 튼튼해 거리 몇이니? 35 35면 꽤 기네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네 대각선이라고도 막붓던거 아니겠지? 제발 이건 머니까 잘 맞을거 같애 이거 다섯개 할래 아 여기 간통된다고? 오바야 야 오바야 아 물론 간통 안되서 졌을거 같긴 한데 화력을 보니까 저렇게 오면 그냥 대포 하는게 낫겠다 350원짜리 너무 느리다 아 너무 느리네 형 저게 다 겠어? 야 아 저거 좀 어 거리, 거리 있어 몰라 간통 있어 간통 있어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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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어? 데미지 쎄? 데미지 강해? 먼저 썼어 먼저 썼어 먼저 썼어 몰라? 제발 죽지마세요 한방에 그렇지 그렇지 아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이 시끄바게 하고 있어 역시 거리 싸움 해야된다 이제 거리가 필요한 때가 왔어 만이야 만 이거 새로운거 뽑겠는데 볼까 이번에 에픽은? 엄청 많이 주네 20몇밖에 안되는데 전에야 70까지 해서도 안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공중 가야겠죠 이걸로 가죠 어 이게 제일 만만하다 그리고 어그룹군 둘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보병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앞으로 빼서 싸울 수도 있겠구나 야 그렇게 아깝게 주면 내가 뭐가 되니 아니 아 진짜 야 아 너무하네 진짜 하 이거 약하던데 공중 좀 센거 없나 뭐 다 돌게 하자 그냥 내 대한테 지면 안되지 인간적으로 어? 진짜 너무한거 아님? 아 너무한거 아님 이거? 너무 너무 무쌍하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았어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여 이거는 거리 탱크로 가자 저거한테 맞으면 절대 못 이기고 보병을 전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후열까지 맞는걸로 그렇지 어 좋아 한번만 더 써줘 한번만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그렇게 따로 쏘면 어떡하니 야 뭐하는거니 헛방 뭐냐 아 아 첫발 좋았는데 아 첫발만 좋았어 이번에는 반전의 반전으로 갈까? 4백은 저리 없니? 4백은 저리 없니? 맞아 써보고 싶다 생긴거 색깔 보니까 4발인데 저거를 공중으로 어그로 끌 필요 없는거 같고 자폭 자폭이 낫겠어 아싸리 그럼 응 아 자폭이 낫겠어 저건 안맞는거까지 계산해 아 근데 너무나 좌우병을 믿을 수가 없다 좌우병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좌우병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아 이거 스프레저 안 터지잖아 탱크가자 탱크만한게 어딨겠어 한방에 한발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거지 그렇지 어 물량으로 이길거 같은데? 가능? 야 아주 아주 신명나게 쏘는구나 아주 그래 그정도 쏴줘야지 그냥 보병 싸움 하는게 날라나? 야 근데 공중으로 안되면은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공중으로 이거 4개밖에 안되는데 이거 4개한테 전멸을 당해 미친게임이 헬기가? 헬기님이라면 두대 버티니까? 너희가 어그로도 끌어줘 필기님들이 다치지 않게 아 야 너무 너무 강하다 저거 몇마리가 야이씨 말도안돼 이거 10개를 해도 안통한다는게 이해가 안돼 가봐 저렇게 탱이 잘된다고? 아 야 끊어져 그냥 꺼버려 그냥 아 이거 홈으로 가는게 나 그냥 끄고 아 가 두시간이나 해버렸네? 아 이렇게 오래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아 이거 너무 중독성이 심해요 사기게임이야 이거 한번 키면은 끝을 못매죠 그래도 한다 썸네일각을 좀 세워야겠어 썸네일을 예쁘게 찍힐 수 있게 탱크와 헬기 탱크와 헬기 이것만 써도 될 것 같애? 이거 예쁘네 가자 레베루 아무래도 이거 공중을 가야돼 아 너무 이거 미쳤는데 말도 안되는데 화력이? 지상병사를 제거할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건가 내가? 불러들여서 죽인다거나 아니야 그럼 가는사이에 맞아 죽어 어 너무 비싸 지금 이렇게 가볼까? 이거만 한거 없는거 같다 원거리는 진짜 저거는 저 진짜 좋다 너가 한번 어그로 꾸러줘 어? 모르는거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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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그로 잘 끌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미친 게임이네 진짜 이거는 자 자 여기가자 쏘라그래 쏘라그래 마음꼬 쏘라그래 마음꼬 쏘라그래 너무 좀 아쉬웠다 진짜 좀 과했다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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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까지 모르겠어 이 게임을 홈으로 가봐 할 수 있냐? 에픽 이 아이팩 진짜 비싸네 여기는 많이 주는 값어치를 하는구나 비싸구나 여러분은 강화하자 힘들어서 안되겠다 강화해야겠다 탱크를 쓸 일이 없으니까 이게 더 문제네 뭔가 괜찮긴 한데 30이 올라가네 30이 올라가네 아 이거 속도도 내려가? 저러니까 세지 야 이 이송속도는 필요 없는데 데미지 데미지 45가 올라가네 엄청 올라가네 야 너무 비싸다 근데 올려 가성비가 좋은게 아니었어 그리고 데미지가 1.2가 올라가네 얘는 아 잠깐 비슷하구나 그만 울다 MO16 올리자 어 이제 마감해야되 그만합시다 당연히 공중으로 가면 되겠죠? 심각하게 아 공중이구나 저게 아 이게 공중이구나 그럼 지상으로만 가자 이번엔 이해하면 될거같은데 그냥 야 낑겼어 얘네 그렇지 낑겼죠 가장 거대한 적은 자신이었다 이말이야 그렇지 해치워 아 괜찮은데 350이 좋아 값어치 해 350원 정도의 값어치는 해 다음 너무한 거 아니냐 갑자기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니 이거 위에 공중세계랑 지상 이거 하나에 에픽이죠 독한 놈들이네 진짜 일단은 업그레이드 빨로 밀어보긴 하겠어 저거 어차피 죽을 거 아냐 한방에 이렇게 하자고 목으로 잘 끌어줘야 된다 어어 데미지 마 아 잠깐만 졸라 강해 졸라 강해 아 졸라 강해 탱크한테 전멸당했어 졸라 강해 아까 거는 조금 아쉬웠어 어 보병의 위치가 아쉬웠다 다른 건 되쳐두고 그렇게 가까울 필요가 없었는데 어차피 한발 싸움이야 꼴을 보니까 왔다갔다 시켜서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여구를 잘 끌어야 된다 약간 빨랐죠 이번엔 아 근데 분산이 안됐다 중요한 그렇지 이긴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데 야 야 그건 아니잖아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어그로의 문제야 이거는 어그로 어그로가 부족했어 어그로 좀 잘 끌었어야 됐어 내가 어그로가 좋았어 어 어그로가 하나가 지금 내가 남았거든요 고랬으면 안됐는데 여기다 하나를 배치하고 여기다 배치하고 아 이러면 안맞잖아 이렇게 배치해봐 이렇게 배치해봐 야아 야 이번 발로 못 잡은거는 좀 아픈데 아냐아냐아냐 몰라 몰라 제가 갔어 어그로를 더 늘릴까? 저 폴을 그만 눌리고 어어 그렇지 이게 화력이야 야 화끈하네 아무것도 안준다 보석을 이것도 똑같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치? 업글하니까 효과 많이 보네 업글한 효과 보네 야 근데 왜 앞에 있는 자주 폴 안 때리고 저걸 때리냐 그정은 아닌거 같은데 여기까지 할까? 너무 많이 했네요 솔직히 어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게임을 어 되게 고통스럽게 잘 만들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전판이 더 재밌었던거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부딪혀 싸우는걸 보는 맛 있었는데 약간 썸네일각이 안나왔네요 어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한번쯤 해보시면 어 좋을거 같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뿅!